1등의 전쟁 그래픽은 라데온 라데온은 자 이거Heal할수있을게– 바로 1.4 침착은чи의 야이린 선수 끝까지 버텼다가 skiesma 아found Jadi Síni 자mpre H6 자 saus키로 자이나 이러면 안됬 좀 자 과연 누구를 잡을 것인가? 비신 비신! 아 거기가 아니에요! 나스 뒤에서 와요 뒤에서 와요 원정대 모습 보여줬습니다 죽지 않겠습니까? 어? K 먼저 노리면 답이 없는데요? 글쎄요 이거 트렌드가 죽거든요 이게 미니언이 많아서 미니언이 엄청 많아요 가속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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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갑니다 나스스도 위험해요? 나스스도 위험해요? 나스스 전장이에요 물론 다이애나와 궁합이 정말 정말 잘 맞을 경우 다이애나노모입니다 먼저 그냥 같이 죽자라는 생각이죠? 정화를 풀고 설마 자꾸 탈출? 랜턴! 탈출했어요 잡지는 못했습니다 탈출했어요 탈출 성공 이게 2득어예요? 얼마나 많이 본거죠? 집 갔다 와야되요 군비 백산 제이스가 엄청 멀거든요 아 이거 버려야되요 아 이거 랜턴더부터 탈거리가 안나오고 어 트렌드가 탔어요 탔어요 어 랜턴 탔어요? 어? 잘 싸우고 있습니다 카이팅 카이팅 바로서 발목 걷고 어? 사양성거로 전멸 약간 늦췄고 이야 이거 대박이죠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왜 스트레스가 OP인지를 보여주는 와 진짜 할말이... 나이스게임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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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게임TV